회사를 팔 생각이에요. 태자 형님이 이러는 거 우리 좋아하시겠니? 형이 뭔데 내 연기 지적해! 한 소파 먹는 배우들끼리 영화 하나 놓고 뉴스에 날 일이다. 몰라? 성규랑 희준이 스토리? 희준이 계속 연락이 안 되던데. 아, 이렇게 똥 투척하고 내 빼먹을 거 진짜 이기적인 거야, 선배님! 네가 이러니까 대표님이 너 제끼고 마 이사 데려다가 이사짜리 안 치는 거잖아. 배우예요, 고은결이라고. 둘이 뭐야, 무슨 사이야? 나는 마태우 이사 와이프예요. 내 가족 건드리지 마. 내가 가만 안 될 테니까. 아, Jetzt 넌 그리고 무슨 사이야? 게러를 보다 generally без copia? 당신은 쒂고 있는 안에서 아니니?